네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3D 뉴스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시즌 초반 기업들의 견주한 실적 내용이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인식도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날 S&P500은 전율 대비 0.68%, 다운은 0.75% 내렸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92%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스도 1.56% 내리면서 3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형 뉴스 러셀 2천은 1.96% 하락하며 여타 뉴스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의 대형 기술주들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만 각각 0.14%, 0.61% 상승했고 애플과 아마존은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종료 후 1분기 실적을 공유한 넷플릭스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신규 가입자 수 발표로 인해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항공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표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실제 회복보다 앞서갔다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행, 레저, 유통업체들도 이날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인도의 원유 수입 감소 소식과 미국 하원이 오펙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으로 인해 1.5%가량 내렸습니다. 해당 영향으로 쉐브론, 엑스모빌 등 주요 에너지 업체들이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날 상승 흐름을 보이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전일 대비 4BP가량 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일 은행주 약세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2.66% 내리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경기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등 경기민감업종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부동산 그리고 필수소비재 등 경기방어업종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도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차이실한 압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반 경기 여건과 기업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지수 방향은 하방보다 상방이 기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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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